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같이 해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식을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인 그런 삶에 속지 않아요 육신의 속으면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교회에서 멀어져 그런 신자가 되면 이제 신앙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장전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면서 당신이 성경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절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라 그런 겁니다 이 절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그베에서 해방받아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난의 정착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수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줄이고 지키는 절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장절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장막절이기도 하고 호막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책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성취에 일으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수상전을 지키라 제목을 잡았어요 수상전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명절이에요 가을에 추수하고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수상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두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은 이 명절은 이 명절은 다른 페스티벌이 예수에 6월절 목요일에 그죠 7월절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에요 6월절은 뭐냐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것이 이어져서 바로 영교할 때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급에서 해방받아 나갔다 급히 해방받아 나갔죠 그래서 그것을 진염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7.7절 5순절이라고 돼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곡식을 수수하고 저장하고 지키는 수상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세계에 보면 명절이 있죠 우리 한국에는 추석 명절이 있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명절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명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거기다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급을 한 것을 잊지 않더라 위해서 출애급을 어떻게 해서됐냐 말씀드렸지 양의 피바를 바르고 바루에 묶이는 데서 해방받아서 출애급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땅 들어가게 됐죠 양속의 땅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지금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사탄에 묶여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양의 피를 바른 날 사탄이 세력이 꺾이고 그래서 해방받아 나왔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때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고 거기서 해방받게 하신다는 그런 예언적 절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수장전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전을 아까 말씀드린 수수하고 곡식을 참고에 들여넣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 오늘 우리가 수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지만 영적 의미는 참 틀립니다 수장전을 다른 말로 장막전 초막절이라고 되요 왜 그런 말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는 바깥에서 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즐기고 감사하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을 해방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하나님 불신앙으로 발명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했어요 그곳을 기념하며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키는 겁니다 실물 교육을 시켜서 확실하게 박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것이 오고 있어요 단지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마저음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기쁨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고통이 없고 슬픔을 먹었고 애통이 없는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못 깨달았어 역사적인 것만 깨달았어 다행히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이 가난한 땅에 돌아왔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역사적인 것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한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개였어요 농사 짓는데 때를 따라 비가 내려와야 되겠죠 햇빛을 주셔야 되겠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빌려주셔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곡식에 물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추수하게 하셨다며 풍성한 추수를 그 하나님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개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때를 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를 햇빛을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 오늘날은 광개수로 개발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에서 풍성한 것을 거두었으니까 감사를 허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추석 한사줄이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가 이루어만 하면 안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장전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추석 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서 미국으로 오었죠 그걸 청교도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처음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이 환경에 안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속에서 와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수로 죽었어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고식을 키우고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부를 드렸어요 인디언을 초청해서 축하했어요 그때 그래서 잡아먹은 게 뭡니까 칠면조요 고기가 없어가지고 칠면조가 많아서 칠면조가 많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치수고 수수감사절을 꼭 칠면조가 먹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잡드셔야 돼요 그래서 Thanksgiving Day you always ate turkey 그래서 you must know the meaning behind this the history behind this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잡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they kept turkey and ate it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잡드셔야 돼요 그래서 you must remember this and eat it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됐죠 그리고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and it was spread out through many countries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추수감사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되게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에 풍성하게 해주셨다 oh for one year God has given us fun things 뭐 잘되게 해주셨다 He has had this go well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they hold on to these kind of things and give thanksgiving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some people they don't like doing this 그게 뭐 육신적인 것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because some people may think oh this is just too physical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but what does God think 영적인 의미도 알게 하시면서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God wants us to realize the spiritual meaning behind thanksgiving and also the abundance of grace that He has given to us throughout the year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so even through this we should give thanks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시면 안 됩니다 so don't just lean towards one way 균형을 잡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you must know how to balance it out and give thanks to God 그래야 되는 거죠 this is what must take place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so this is the first time we're doing this at church 처음이 하는 거예요 소음과 빛의 축제 때문에 처음 하는 거예요 because of the festival because of the festival and they've taken place this is the first time we're doing this at church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so don't have incorrect thoughts 이걸 좀 아시고 그래서 just know the meaning behind this 교제의 교제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so have a good time having fellowship take place and enjoying the festival 자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리 추수감사가 이제 모든 민족이 하고 있죠 모든 민족의 추수감사는 어떤 감사합니까 then all the nations celebrating thanksgiving what kind of thanksgiving is it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요 it is not giving thanksgiving to God to who then 우상증배하는 거 it is to idols 우리 한국이 얼마나 우상증배를 많이 하는 게 추수감사주읍니다 추수감사주의리 and you could see in Korea they celebrate this day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상증배로 재앙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in Korea you could see they celebrate thanksgiving day but they kind of they celebrate as an idol day that's why they have so many hardships because they don't know the true meaning behind that that's why you must teach them the true meaning 그래서 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so they can hold on to the true meaning and give thanksgiving to God 그래서 추수감사주의 진정한 회복을 감사해보게 해야 되는데 so you must have true restoration of thanksgiving take place 첫째가 뭐냐 영종인 겁니다 now what is the first thing and it is a spiritual thing 오늘 백보를 주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you must give thanks to God's grace for allowing us to receive salvation and be able to enter into his kingdom 여긴 못 들어가면 안 되죠 you have to enter into his kingdom 영혼이기 때문에 why? because it is eternal 이 땅에서는 잠깐이요 everything is temporary here 그 나라에서는 영혼이요 but in his kingdom it is eternal 이 영혼의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so you being able to enter into this internal kingdom how thankful should you be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God has clothed his grace upon you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and then what else when Jesus returns his kingdom will restore upon this place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and inside of this kingdom we will have eternal life 그 나라의 참 기쁨 참 평안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속에서 영원한 영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and in this kingdom there is true joy and true peace will be inside of this kingdom and join internal life 그러니까 이 수장전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의미는 수장전이에요 수수 감사전은 사람이 만든 거고 정확한 수장전입니다 이 영생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and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여러분은 그 다음 열매야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 부활체로 바꿔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 날이 있어요 날짜는 몰라 여러분들 그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준비를 잘 하시기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 다섯 천하가 되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all of us will have this take place 보활의 소망을 가지시오 we must have the hope of resurrection we must have the hope of the second coming and you must wait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것만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있죠 and it's not just the spiritual aspect of it there's a physical aspect of it 지난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you cannot look out even an hour ahead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을 하나님이 은혜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어요 but for the past year through God's grace we didn't have any incidents take place 그렇죠 isn't it true 여러분 한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시간이야 1년을 아무 문제 없이 삭고 없이 이렇게 탈 없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we're in a dangerous world nowadays where we can even look out into the future not even our head but God has guided us and protected us through the past year and allowed us to live a day until now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whose grace is this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런 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암병에 걸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돈 가지고 해결 못해 I don't know how much you may have but you can't even solve it with money 그렇죠 isn't it true 그런데 암병도 안 걸리고 but you don't even have cancer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왔어요 you're healthy 누구 은혜요 whose grace is this 하나님의 은혜요 it is God's grace 그렇죠 isn't it true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까 what if there's a thief that came into your house 누가 보호하셨어요 who protected you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God protects you 도둑이 들어오면 다 손에 놔요 그렇죠 if the thief comes in of course it will be a loss to you but he has protection so you do not have any losses 하나하나 따져볼 때 너무 감사한 것 뿐이에요 if you become nitpicky you have no choice but to be thankful for everything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하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so you must think about this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then you will be able to realize that everything was through God's grace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that's how you give thanksgiving 자 그리고 하나의 수확에 감사하여 하나의 수확에 감사하여 여러분 농사 안 줬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수확에 감사해요 여러분 농사 안 줬지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농사 안 줬지만 여름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and in God's blessings you were able to live your life 그렇죠 isn't it true 직장 생활 레이 업 당하는 데 벌벌 떨고 어? 그런데 그것도 안 당하고 이렇게 잘 지금 어? 직장 생활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레이 업 당하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 고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누군요? 하나님 은혜요? 뭐예요? 하나의 수확에요? 맞습니까? 하나의 수확에 이것도 this is one type of harvest 벌레멘트에서 공부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and you being able to study for the past year whose grace is it? 하나님이 은혜요? it is God's grace 하나님이 주신 수확이에요 this is the harvest that He has given to you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이제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아시겠어요? 빈손으로 왔으면 다음 주에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황금하셔야 돼 if you came empty-handed this time then next week bring something and just put it on the pulpit this is what must take place 감사는 이후로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you cannot just give thanksgiving with your lips 실제적으로 해야 돼 you have to do it with your actions as well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살아요 백년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영혼이요 그러니까 영혼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 백년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처럼 영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세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앙인이 짧은 인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영혼 이 짧은 시간, 이 세상의 짧은 여기에 육신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귀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참 뭐라고 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리고 내가 백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 아시겠어요? 내가 백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 그런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짧은 인생에 목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들이 목매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목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 아내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그 나라를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예수님이 내게 뭘 원한다면 기껏 마음껏 주시게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물질을 원한다면 마음껏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것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목소리를 원한다면 들으십시오 이건 내 것이 예수님 겁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삶이예요 여러분 가진 탤런트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스님이 주신 거예요 스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거를 드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삶 그게 뭐요? 전도 성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길 여기에 포커스를 맞히시길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을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나가서 영원히 하늘 나라에 멸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바오사도가 그랬어요 바오사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우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자기 것을 다 드렸어요 그 멸류관을 지금 받고 영원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나라 가면 이제 보게 되겠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수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주님의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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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decid